이야호 여러분 드디어 제가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처음 사용하는데요 나 이거 패드만 좀 잘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야호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패드 조작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스토리를 봅시다 전편을 했었죠 전에 그래봐 저 영납 딸시옵니다 이즈 Lab got shut down by an old colleague, Norman Osborn. Otto retaliated by releasing a bio weapon. In the end, I managed to stop Otto. But, not without great cost. That was pretty good. But, I'm no Peter Parker. Exactly. You're Miles Morales. You're 17 years old and a student at Reclusions Academy. What else? I guess I... My mom's work in Harlem every now and then. She's councilwoman Rio Morales. And there is a girl I like who's spectacular and inspiring. And I think he's one of the best artists in the city. And I also got bitten by a radioactive spider that gave me super powers. I learned how to be a spider man from the OG. Yeah, but... I don't know how to be a hero from my dad. I don't know how to be a hero from my dad. He was killed by Martin Lee in the city hall bombing. That's right. I try to do everyday is the good my dad planted in me. But it's been hard. Even with super powers, sometimes we can't save the people we love. No matter how hard we try. The hero is someone who doesn't give up though. And I don't plan to. I don't know, man. I can't talk about me without talking about spider man. Sure you can. But the entire world could be a spider man in the world. Okay. Why don't you just start another draft? Wow! Oh, now I can't speak about the 2nd one. Ah, but there's not enough Jedi, but.. I'll be the 2nd one. But this is how epic spider man has a spider man events. 되는거 아닌가 이상하단 말이지 저기에만 거미가 살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2 나도 해보고 싶다 2년전 2년전 뭔가 염색하셨네 해리 오랜만이네 치료때문에 이 사단이 난건데 뭐 저 가운데 있는거 베놈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어떻게 된거 아 아 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피터 피터 파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연석 교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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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막히기라도 했니? 수화도 해준다 학교가 좋네 진짜 불편하겠다 맨날 저걸 입고 다녀야되지 오 멋있어 어? 어? 누가 이렇게 시작하는거야? 오 여기도 카메라 움직이는 키가 반대로 있네 아 멀미나 잠시만 멀미나일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이쪽이야? 오랜만에 하니까 멀미나일 것 같아 이쪽이네 어지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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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보니 가운데로 저쪽으로 가야돼 저쪽으로 황사야 뭐야 나 먼저 난데 말지 좀 싫다 너 파피 파피 벌써 시작이야? 아직 키도 적응이 안 됐는데 파피 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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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의 미끄러워다. 빨리! 아침부터 날씨가 먹고싶다. 아침부터 날씨가 먹고싶다. 아침부터 날씨가 먹고싶다. 아침부터 날씨가 먹고싶다. 신난다. 그 거짓말을 받은 게. 뭐지? 아! 오! 지금 전혀 안고있는데? 야, 마쿠? 류면 안고있어? 지금 요가할게! 하핳 하핳 아핳 영가라도 안고있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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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모! 누구고 있는데? 아 점프! 아 줄을 못하는 거야 다 수천하러 오세요 손님들 다 수천하러 오세요 손님들 다 수천하러 오세요 손님들 다 수천하러 오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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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능력을 충전할 수 있대 아우 아 야 뭐야 오우 어우 돌려줄래 잠깐만 카메라가 뭐냐 이거 아 이거구나 쟤드맨 저 이름을 항상 싫어하는 것 같다고 난 너는 저한테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거 널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혼자 놔 내가 더 싫어 내가 도와줘 내가 피우는 것 같다고 내가 피우는 것 같다고 내가 피우를 해 내가 피우는 것 같다고 사망에 가서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정도면 그냥 사망에 가서 살아 와우 아아 뭐야 바뀌었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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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이요? 어떻게 하는건데 아아 아아 아 이게 앞으로 가는거지 오우 야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 가야 lah 아아 아아 뭐지 왜 안되지 verst es 태 ф 부스 어 We're toward passing 탁탁탁 탁 탁 착 cust 으아 탁 Essa onder 아! 뭐지? 왜 안되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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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와이 와이 아 이게 타는 거지 펀드 쪘어 공중에서 야 이거 개 어려워 개 어려워 피하는 곳까진 어떻게 하지 않대 아파 공격 방식이 달라서 땡 야 진짜 몰래가 나갔다 응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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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세요 아 피이 아 아 피이 아 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대리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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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이민 가야지 진짜 파이더맨이 무자식으로 가면 이민 가야 돼 그 길을 너무 커 스코니 를 생각하기 위해 어기書이 있어 우리의 일이 좀 더 크기 자막이 엠스푼 스피der-맨 산업 don't punch! 넌 펀치! 에이! 온 거를 공존했지? 아.. 어, 인연네. 울ти아. 아 잠깐만 뭐 어디냐 하던더라 오우 어우 갑자기 아잇 미친 X를 눌러서 아잇 미친 아 잠깐만 카메라가 이거 움직이는게 이거지 아잇 쥬 이걸 공격하고 회피해서 포커스를 채우세요 와 이렇게 눌러야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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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아니 여기 유리창 엄청 깨끗하게 해놔네 아 뭐야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거 피해야 하는 거였나? 어? 꼈는데? 어..잠깐만요? 어..잠깐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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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얏 이거나 마셔라 삭사 바람 미쳤다 스파이더맨으로 바뀌었네 마arko는 피어포도 땅에 그 잔을 줄게 이거만큼은 일어났어 너 일어나야 할지 마이올스 네, 알겠어 마지막에 마이올스? 내가 뭐에 신을 내놨어? 마이올스, 마이올스 마이올스, 이곳은 위험해 아 내려야되는거야? 아 아 내리는거야? 아 내리는거야? 지지지지지 아우 괜찮네 네 멋있네 네 학생이 돌아왔어 아... 충전 완료된 포커스 바를 사용해 회복하거나 강력한 피니셔로 수행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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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봐 아 또 공밥? 대사를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대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전기로 지진다고? 우리 잘? 우리 잘? 모든 곳에 있었네요. 모든 곳에 있었네요. 이 정도 난리를 치는데도 와 여긴 예산이 항상 모자르겠어 예산이 모자르겠다 진짜 부산이 장례뿐 그들이 도망가네 그치 근데 저도 지금 키 익히느라고는 좀 오래 걸리겠네요 맨날 그러잖아 무슨 영화 보면 너를 죽이기 위해 오고있다 맨날 누군지 말도 안해주고 영화 보면 맨날 그러잖아 어 이거 끝나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네 그때 끝나고 이 장면 나왔잖아 나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래픽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 되게 좋다 그래픽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상상 이상으로 나는 콘솔 게임이 그래픽이 좀 떨어지니까 컴퓨터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상상 이상이 와우 Who are you? Who are you? 누구니? 오 시작이다 어렵다 저 시작할 때 멀미나는 줄 어 스파이더맨은 도움이 필요할거야 이게 멀미가 나서 아이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다 치우냐 모래 치우는 것만 해도 한 달 걸리겠네 모래 치우는 것만 해도 그 앱이 벗어버렸어 피트? 이거 봤어? 모래 때문에 통신이 왔다 모래 때문에 통신이 왔다 어디까지 연락이 가는가? 어 하 각질은 또... 폐고됐나? 빨리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냐? 잘 못하고... 개발인가? 목표 보기 포인트 런치 계속 이렇게 가... 계속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여기... 위에 못 봐?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잠깐만 달리는 법을... 키 부터 좀 익힙시다 자 이게 공격하는 거였고 이게... 뭐... 특수효과 이런 거고 이거 피하는 거 달리... 달리기? 이게 달리기니? 그냥 건너...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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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자 내가 찾았다 기다려 기다려 괜찮으세요? 지금 나이오 감사합니다 배우지러워 그때도 이걸로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는데 뭐하는 짓이야 from the I need you options to get the app back online what do you need get to the roof of the building on worth and lafayette what do you play it's gonna be hours before the telecom network's back up so we're gonna create our own network 이게 앞으로 갔나? 키를 좀 익숙해져야 할 시간이라 이거는 능력 능력 관련된게 이거고 점프 점프 아예 내려와봐 헬리는 스파이더맨이 되고싶지 않은데? 잠깐만 왜 안되지? 어디야? 이 위야? 발사대? 이건가? 기상센서? 기상센서? 네 제가 그쪽으로 확인해봤어요 정말 멋있네요 스파이더맨을 도와줄게 아 근데 고위직들한테는 편할만도 돈 주고 얘 시키면 뭐랄까 도와줄게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오 드론은 확실히 확실히 아 마일즈 몸보단 피터가 괜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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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아 레벨 άλλ 레벨 와 두 명 거를 지금 조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같이 쓰는 거랑 개인 능력과 같이 쓸 수 있는 능력 스케트리는 아랫걸로 변경 오! 야 이거 효과 질이네 다수의 적을 띄워서 공중전을 유도하는 스파이더 채찍 오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더 채찍 찰싹 찰싹 지금 스킬포인트가 하나거든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이지도 하나 해줘야지 베놈 대시 스킬포인트가 개인당 하나씩이 아닌 거잖아 같이 쓰는 거 같은데 와 이건 여기도 있네 이거 여기도 있네 이거 딴 데 거가 필요하려나 나는 예전에도 스파이더맨 할 때 날아다니기 좋은 걸 했었던 거 같은데 일단 스파이더맨 하나 올렸으니까 마일즈 거 하나 올려주자 아 구매 불가? 스킬포인트가 하나라서 안 올라가는구나 불가가 써져 있었네 와 이거 보이는 거 진짜 개쩐다 스파이더 채찍이 이거 오우 임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일단 메인 임무 하러 가면 되겠네 어 범죄 신고 아 지금 내가 지금 키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 범죄는 다음에 범죄보다 지금 걷는 법부터 배워야 돼서 어디냐 왜 표시가 안 되지 아 일단 돌아다니긴 해야 되네 해야 하는 건가 봐요 아 아 잘못 눌렀어 자 자 하하! 가보자고 어설픈 스파이더맨 가보자고 빠방 가보자고 빠방 에어런치 공중공격 공중공격 빠지지지지지지지 빠지지지 빠지지지 차차차차차 아우 아우 졸려 걸어 더 countries 더 더욱 오매이 갓 더욱 덥다고? 와 이게 뭐야 웹슈터 보석으로 연사해요 적에게 거민주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부품 업그레이드 다수의 적을 공중에 매달아 에어컨보 또는 자바채 내리꼽기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적을 처치하면 장비의 탄약을 획득할 수 있대 아하 R2-1의 R2-1이란다 R1의 세모 나는 그거 좋아했었는데 스파이더 로봇 나 대신 싸워줬어 나 대신 싸워주는 스파이더맬 로봇 좋아했는데 아 아 탕 오우 야 잠깐만 오우 야 잠깐만 오우 야 잠깐만 아 아우 너무 많아 이 자식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멀리 있는 놈들은 이거나 받아라 아 오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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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이루와 안아줄게 호그 호그 어 됐어 됐지? 왼쪽으로 오 됐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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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식으로 교대하는구나 어 체인지 체인지 에이 아 아 아 아 동품 너무 멀다. 이거는 왜 잘 안 써지지? 저 위로 올라가자. 라이브를 가속화하기? 어렵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쪽 아니야. 이거 아닌가?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다이브 가속. 어쨌든 도착은 했어. 어찌됐든 왔다. 모래 언덕 어떻게 치우지? 어떻게 치우지? 아, 오겠네 오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발견 발견. 이 게임이 확실히 멀미가 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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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오 막 소리나 빨간 소리나 아 됐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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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 한 명씩 들어와 파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안 죽었어? 기절을 안해? 아 회피하면 자동으로 발사 아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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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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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어딨어? 파샤 파샤 오 야 얼마나 굿어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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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공격 타격 직전에 쳐내기를 성공하면 적이 비틀웍이다 쳐내기 쳐내기가 뭐지? 아 아 어 아우 제발 한 명씩! 안돼! 지방! 어어 잠깐만 포커스바를 채워서 회복을 해야된다고? 뒤지게 생겼네? 죽지마! 아 나 죽어! 마일즈 죽어! 죽이라 마일즈 죽어요 어 뭐야 고층 건물에 갇혔대 사람들 구해달라네 사람들 구해달라네 이쪽인가? 아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어떻게 도와주지? 어 이게 뭐야 이거 샌드맨 몸에 있던거 아니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지금 찾아뵐 산맨 다시 아 이제야? 아 안 돼 아니요 아는거에 랩 아는거에 랩이 아는거에 랩이 아는거에 랩이 아는거에 랩이 아는거에 랩이 아는거에 랩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재구 갔나? 물 다 틀어봐 불 다 꺼 불 더욱씨 난거 아닙니까? 괜찮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야 약간 마음 조각이구나 코코로 샌드맨 노 코코로 불쌍한 마르키 스파이더맨이 안하고 왜 스파이더맨이 해 혼자서 뭐하는데 스파이더맨히 알고 스파이더맨 5 바닥에 내리 꽂을 뻔 했네 아 대사를 못 보겠어요 기다리면 모를까 버려 버려 이 자식아 우와 이 사람은 총을 맞았는데도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지? 알로우 다시 한번 컴온 베이비 하아 됐다 그 사람은 그 리모에 확인해 봐 어디야 아 저거구나 뭐야 왜 아까 떴잖아 왜 안 떠 뭐지? 몇 미터? 2미터? 아 아까 떴잖아 아 됐다 뽑아야되는구나 아 뽑아야되는거였구나 아 어리오케이 헉 제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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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되니까? 저게 되니까? 네 스프더만 제임슨 조우나 제이 저게 되니까? 도구 도구 제이 교정 제이 저게 되니까? 도구 도구 제이 제임스는 어떠신가요? 제임스 제임스 신차 가면 나름 안정감 있나? 병원에 대단하다 달라니까 가야지 속속해 저쪽도면 저쪽도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실례지만 거기서 또 있어야 돼 10분 정도면 저쪽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교장 선생님은 알 권리가 있다 아 말을 못하는구나 학교가 완전 좋다 학생들 수화도 가르쳐준다 진짜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아이고 첫날 이러면 평생 직장 못 구해 진짜 과학자 아니면 절대 일 못 하겠다 차라리 어디 연구소 차리는 게 낫지 그냥 개인 사업자 해야 돼 프리랜서 해야 돼 아 근데 프리랜서라고 해도 협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다 이해해 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프리랜서도 혼자 일하나 아 아 아아 그러니까 돈이 가볼까요 또 참 운명이 기구하다 이렇게 해서 파악하라는거지 걸어다니는 스파이더면 안되는데 잠깐만 가속도 미쳤다 이거 와 가속도 미쳤다 이거 방금 속도감 미쳤어 와 더러고 논다고? 사진찍기 이렇게 이런걸 찍어줘야 되는거야? 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자 자 저걸 전시한다고? 사진 미션은 계속 있구나 아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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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빠른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오 2등급 달성하면 그거 말하는거지 저기 텔레포트 같은거 말하는건가 이동하는거 있잖아 구역 이동하는거 구역을 스크롤해서 진행도를 확인하고 지도를 자주 확인하면서 뉴욕을 도울 기회를 찾아보세요 도시를 탐험하며 인근 활동을 발견하고 지도에 추가하세요 이건 범죄잖아 일단 스킬부터 올려볼까 아 아 이거 이거 마일즈 하나 올려주고 아 이건 올라 마일즈를 올려줄까? 쓰읍 이거를 올릴까? 스팟더맨 능력을 올릴까? 오와우 오와우 서로 똑같은거 올리는게 낫겠지? 이거 하나 올리자 잘 쓸지는 모르겠다만 잘 쓸지는 모르겠다만 다 된거지? 장비 음 TT 토큰 테크 부품 필요하고 이건 다 있는거고 이 느낌표 표시는 뭐지? 뭘 안 봤다는건가? 저게 뭘 뜻하는거지? 야 멋있네 일단 저거는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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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민트 색깔? 민트 색깔 어? 사진 찍는거 아까 내가 찍은 그건가? 아까 내가 찍은거잖아 저게 다 사진 찍는 장소구나? 저번보다 좀 뭐랄까 잘 보이게 만들어놨네 저게 저걸 가라는 소리 같은데 일단 갈까? 저 반편에서는 가방도 막 찾았어야 되는데 가방 같은건 없나봐 학생을 벗어나서 그런가 학생을 벗어나서 그런가 가방은 필요가 없나봐 오 야 근데 저 저 저네보다 속도감이 달라졌는데? enin 80 상 goed 남성 지녁 개 오오오오 카메라 카메라 오오 구석에서 패는건 좀 너무합니다 잠시만요 작 peu 작욕 설정 스파이더모빌 너 왜 여기 있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야 방금? 방금 뭐지? 서로 삿대질하고 사라졌는데? 이게 뭐지? 예비 수트 회수하기? 저건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어디야? 아 저쪽이 오나? 가자 아 우와 날아다니는거 쩐다 계속 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올라가야돼 스파이더미 왔는데도 아무런 내색도 안 어디니? 아 저 위구나 여기있다 오! 컬렉션이구나 아하 새로운 수트를 구매할 수 있대 오! 클리어 슈트에 새로운 스타일을 제작할 수 있다 어드밴스드 슈트 2.0 스타일을 제작하세요 노란색 진짜 별로다 노란색은 진짜 머스타드 머스타드 스파이더면은 조금 조금 좀 그런데 뭔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머스타드 좀 아, 머스타드 에반데 아, 머스타드 에반데 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머스타드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바꿔도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좀 멋있지 검은색 괜찮네 아, 근데 나 기본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여러분, 하의는 좀 어두운 게 나아 살짝 어두운 게 낫지 너무 밝으면 약간 발레리나 같잖아 오, 뭐야 이거 되게 촌스럽네 이건 옛날 옷이잖아 기본이 제일 낫다 머스타드는 좀 별론데 오 바람길 보고 주네 OK, cool 너와 마이올에서 학교에 다녀올게? 네, 네 먼저 일어날 것 같아 오늘은 조금 더 비 conscient 통화할 땐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날 보이지만 날 보이지만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대화하는 거 듣고 싶어 그게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니 저 친구는 어 저기까지 가야되나 저출구 아이고 아이고 저출근날 바로 해구당했다는걸 저쪽으로 가야돼요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아 그쪽 아니에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지를 못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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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쏘리 아 아 아임 쏘리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쏘리 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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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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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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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은요? 과연은요? 아이고... 집 지저분하네. 집 정리하기. 그래, 집 정리해야 되겠다. 뭐야? 아, 왜 저런? 보자. 대출 상환 청구서. 아이고, 저런. 돈이 없어서.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지? 엑세트. 스피드 논 아군. 무슨 게임이야? 스피드 논 아군. 왜 저렴다. 왜 저렴다. 왜 저렴다. 분리수거를. 스피드 논 아군.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야지. 스피드 논 아군. 집 정리하기. 또 어딨어. 이거 왜 안 눌러지지? 아, 됐다. Eins. 스피드 논 아군. 고통에 있어서 도착하더라고요. 사진들인 것 같네. 옛날 사진들. 와 뭐야. 이렇게 생겼었어? 뭐야. 진짜 찍을 게 없어서. 지금이랑 모습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 모습이 훨씬 난데. 이런 걸 왜 찍는 거야? 괴짜는 진짜 괴짜요. 얘도. 여자친구가 너드남 좋아하나 보네. 피터의 너드남 시절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5살. 저게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 이게 뭐야. 핑크 핑크 하네. 밸런스. 어디야. 밸런스. 이 방은 아닌가? 옆방인가 보네. 어? 이거 뭐지? 오, 맨. 러그 웨이브처럼 보인다. 어휴 정말 내려놓고 어느 방이야? 아 이 방인가? 삼촌 아 이 방인가 보네 구멍 그림도 아 화나서 푸신 거구나 어린 스파이더맨 시절 사춘기 사춘기 와 인싸 중에 인싸네 인싸 중에 인싸네 그래서 제가 스케일드 백 밸런스 이즈 프로세스 데스티네션 송모가 그린 거구나 아직 일어나고 오 그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안 했어요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엽잖아 손절 그냥 저런 걸 왜 찍어놨지 괘짜네 라고 얘기했지 손스럽다 하지 않았어 추억이 담긴 그림이군요 추억이 담긴 그림이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흠흠 엠제이 아 뭐야 깜짝이야 도토들은 엠제이 흑을 아직 안 해버린다고 죄송해요 헤리 헤리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뭔가 살 빠진 느낌인데 죄송해요 넌 오늘 아침에... 칸이 이원엘?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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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는... 그는 그녀가 나갔다 했다. 죄송합니다. 뭐... 너 웃음이 있잖아? 와, 자장어 두 개가 들어가? 정춘이구나 우와 자자자자자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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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보안이... 아 근데 이렇게 보이니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운전말도 할 줄 아시네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이거... 아 그래 저 정도가 낫지 않을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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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커밍 아... 아... 음... 헉! 힘 조절 못해서 부러뜨린거 봐 손잡이 발견 있겠다 어쩔 수 없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돼? 아 저쪽이야? 아 일로 들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내려가야될 것 같은데 Library to Photolab, Photolab to gym, gym to locker 잘 못 누를뻔 했어 잘 못 누를뻔 했네 저 사람 안 나가나? 그치 최적화된 장소 어? 이 표시는? 아니 이 표시는 여기 막 사진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니야? 그치? 안 돼. 안 돼. 계속 움직여. 기껏 만들어놓고 한 발 왜 쏴 아깝게 아깝게 용액을 낭비하네 굿 가방도 여기 있네 주위를 돌릴만한 거라 주위를 조준하고 주위를 조준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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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킬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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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겹살 냄새 야식을 좋아하나봐 방금까지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았어? 농구할 농구할 정도가 된다고? 하... 어어... 잘 자... 굿 나이스 아 오케이 아... 그는 정말 힘든 것 같다, Pete. 그는 없을 것 같다. 오케이, 여기가. 아... 아... 아, 오케이. 나 저거 슛 하는거 체육시간에 만점 받았다고 열다섯번인가? 열 번 넣기에서 다 넣었던걸로 기억하나거든? 나 만점 받았어 진짜야 중학생 때 팔로 하는건 좀 할 수 있지 의외로 배구도 만점 받고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지금보다 체력이 좋았을 때 왜 노래 잘하나보네 왜이렇게 빠르니 너 되게 빠르네 뭘 터뜨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될까? 저 정도면 무서워서 내릴 것 같은데? 무서워 귀신이라도 있나 이럴 것 같은데 어디야? 아 여깄다 무슨 속셈이지? 학생꺼 훔쳐가는 줄 알겠다 도둑이야 해실래실 웃는거 봐 하하하 이케! 와... 나왔다! 이제 암살이지? 야, 잠깐만! 드디어 나왔다! 거미줄 꼬... 거미를 만들 시간이 왔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버그로 끌고... 하더나? 못 해야 될까? 저쪽으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주위만 돌리면 되나? 또 어딨을까? 또 어딨을까? 또 어딨을까? 또 어딨을까? 또 어딨을까? 잠깐만 이제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묶어놨는데 여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주위를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 주위를 이걸 틀어볼까? 어디?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우 깜짝이야 어디가 어디 어딜 가? 저거라도 어디 가죠? 뭐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죠? 뭐 뭐 뭐 한 사람은 어떻게 돌리지?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내려가는 거구나 오! 거꾸로 내려가는 거구나 해리 보컬이라고 그랬어 노래 잘 부르네 해리 해리 보컬이라고 그랬어 침대에 있던 거 아니었나? 어 이미 들킨 거 아닌가? 이미 들킨 거 아닌가? 어 아빠 아, 어쩐지 아빠일 것 같더라 아빠, 두 사람을 이렇게 왔어 엄마 엄마 뭐? 뭐? 너 엄마 네 엄마다 이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네 엄마 네 엄마 이런 말 아닌가요? 너무 직역하면 직역하면 네 엄마다 이런 거네 저 어머니가 저 때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가 저 때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땀나 어, 설마 저 명찰 저 방금 저 취직시킨 거야? 저 취직시킨 거야? 네, 피트 와우 이거 어 아 아 아 아 부잣집 아들 옆에 두니까 취직도 공짜로 하네 능력 있는 친구를 옆에 둬서 좋겠네 그쵸 피터가 훨씬 어려 보여 헤리가 좀 나이가 있어보여 헤리가 좀 나이가 있어보여 와, 재밌겠다 그가 온다 뭔가? 군대 아닌가? 뭐 아까 걔네들인가 보다 아까 걔네들인가 보다 샌드맨 잡으려고 한다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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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 제 이름은 마일스 모랄리스 그리고 제가 이미 배우고 싶어 와 개 편해 좀 지저분하지만 편하다 완전 편하겠다 설거지한다 숙제하기 싫었던 참에 잘 됐다 싶어서 나가네 엄마는 아는 거야 엄마는 아는 거야 엄마는 아는 것 같다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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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how there have been a few nights recently where you've been working late, and so I also worked late? Well, I wasn't working. Don't give me a head look, I'm not in any trouble. It's just, um... I've been going on some dates. Dating, actually. Oh, right. And there's this one guy... I've seen him a few times, and... It's... Well, it's going well. He's been gone for a long time, isn't he? Now, what are you asking me? I'd like to have him over. For Bratelon. I'm sure there's some spider stuff I can be doing. I can give you some privacy? No, I'd like him to meet you. And I'd like you to meet him. But if you're not comfortable, I totally understand. I'm not. You're not. I'm not. Maybe? I can't... I'll see you. That's right, later. Then come on. But your mother's... This is me too. I'm gonna get home tonight. But he's not two years, new people. I've been so proud of the younger man. It's better head to the wrap. 아니야! 풍동에서 웹윙을 사용해 도시를 빠르게 이동하세요. 아까 그 바람길을 말하나본데 이거 은근히 어렵네 위로 올라가라고 자꾸 저걸 만져가지고 스토리 마일즈 타일럿이 좀 덜 노라 아 그쪽 아닌데 어디가 어디가는 거야 어디가는 거야 어디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가 날아다니는 거 어렵다 가고 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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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저기까지 멀리 누가 해야 되네 멀리 누가 해야 돼 멀리 누가 해야 돼 그래 차라리 대니캐스트 어 잠깐만 잠깐만 아우 아 쏘리 쏘리 어떻게 안다고 M을 누른 채로 잘 모르겠다 저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인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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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질 것 같은데 어 도착 어 도착 와 색깔 진짜 촌스럽다 색깔 진짜 촌스럽다 꼬리친데 맞죠? 어 맞네 맞네 아니 저 사람 진정해 알죠 진정해 네 아버지 죽인 원수인건 알지만 진정해 진정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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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색? 빨간색 초록색 미친 기술용 왜 수감자들 데리고 가는거야? 강공격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뀔 때 쳐내기를 사용하세요. 강공격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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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어디갔어 다시와 올라가야되나 올라가야되나 아 저거 그것도 있구나 미사일 받아주는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팀이었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팀이었네 아 아 아 아이고 우리 우리팀 방패를 부셔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전편에선 날아다니던 놈이잖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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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몸에 화살이 꽂혔어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지구 아 아르 아, 뜨거운 걸. 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여기도 화살을 갖고 오나? 통활도 잘 안 뚫리는 건데 통활도 안 뚫리는 건데 화살을 갖고 와서 얻다 쓰나 와우 말지 못 말지 못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이리 와 어디야? 오케이 나름 잘 싸운 거 같은데 우리 팀 원패물 부순 거 빼고는 나름 잘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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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안 돼! 내가 기울어지겠는데 안 돼! 내가 기울어지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소리 들리는데? 어디 소리... 아.. 10쪽이잖아 아.. 10쪽이잖아 아.. 10쪽이잖아 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스파이더맨한테 말해야 할게 오픈 너가 꺼내줄 아.. 여는 줄 알았네 아.. 여는 줄 알았네 자, 잠시! 나의 길을 찾아라 일렉스에 도착해 그 소리가 믿는다 더 가 더 가 차차 뭐하는거야? 팡! 와 나이스 이야 좀 짜증나 어 뭐야 아 뭐야 어 어떻게 들켰어 헐 톡톡 아이고 원래 스토리에 있는 건가 내가 못 피한 건가 아 근데 이거 스토리 영상이 있는 거 보면 긁히는 게 맞았나 보수 아! 아! 미 план! 아! 무슨 말이야? 어! 뭐? 환각 제대로 보고 있네 엄마 그렇지 않아 엄마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엄마 그렇지 다가야 지올로 늦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저정보에? 뭐하는 거야? 안 돼 뭐하는 거야? 왜 저래? 아 나는 참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저쪽이야 저쪽 아.. 아아.. 지디디딕 아니 이걸로 사람이 안 죽냐? 왜 이걸로는 사람이 안 죽지? 쟤 데려가서 옷 따쓰게 저 소리를 이제 들었다고 여기 있는 사람 저 소리 이제 들었다고 정전 펀치 아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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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마일즈 다시 해야돼 와 미쳤다 진짜 죽었다 죽었어 죽었다 죽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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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파이더맨은 어디갔어? 스파이더맨은 어디갔느냐고 스파이더맨은 어디갔느냐고 스파이더맨은 어디갔느냐고 스파이더맨은 어디갔느냐고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이 와 카메라 조절도 어려운데 아 잘못 눌렀다 아이고 또 죽었어 와 씨 아니 나는 이게 잠깐만 이게 그 뭐지 그냥 무병으로 피할 수 있는 거랑 막아야 되는 거랑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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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이 입는거 없는거 다 써야되겠네 아이고 잘못났었다 아 나이스 어 어디야 아우 아니 미친새끼들 미사일을 아 내려와 내려와 니가 마지막이지 어우 됐다 와 P3 와 겨우 이겼네 난리다 난리 난리다 난리 난리다 난리 타임 응 자 응 어 유일하게 지금 재만 잡아가는 아오 대다 속도 거야 마일즈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많지 않니? 마지막으로 적당한 놈의 몰입 후기 어? 어허 됐다 오케이 설마 나 왔어? 나 왔어? 약간 아 내가 저편에서도 누굴 닮았나 했는데 약간 배송지 아나운서 수염나면 저런 느낌일 것 같아 약간 배송지 아나운서 닮았다 사망했지 결국엔 데려가는가? 사망했지 얘 도와줘 사람 죽자다 다시 잡을 수 있겠지 자기들끼리 이름을 부르면 안되니깐 스파이더맨이라고 사망했지 근데 원소 중에서도 약간 전기랑 불 능력 쓰는게 원래 좀 사기급 아닌가요? 원소 중에서도 물풀 흙 이런 것보다 전기불 이게 제일 능력 능력 사위권인데? 어 그니까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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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동생 같다 아 물론 나이가 딱 그 느낌이긴 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아까 썼던 거랑 아까 썼던게 이거구나 어 베논 펀치를 해제했지만 한번에 하나만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아 아 새로운 장비랑 구성을 변경하고 싶을 때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전기를 얻었다 보니 아니 파란 전기 얻어서 그냥 이대로 쓰는게 맞겠구나 이 원래는 베논 펀치 베논 스매시 아까 쓰던 거잖아 나도 사실 뭘 알고 누른 건 아니거든 아 뭘 알고 누른 건 아닌데 어쩌다보니 사용이 됐어 스킬 다 올리자 자 일단 마이즈 좀 올려주자 이거 하나 올려주고 2 어 마일즈 잠깐만 마일즈 거 한번 보자 아 아 아 아 마일즈 건 좀 괜찮다건데 비율 아 마일즈 건 좀 생각보다 괜찮은데 스파이더맨은 조금 머스타드가 있는데 이건 왜 마일즈 마일즈 파란색으로 바꿔줄까 마일즈 거 멋있다 어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이건 뭔가 좀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 옷 뭐지 뭔가 착시효과 느낌 나는데 뭔가 파란색 그럼 파란색으로 가자 어 옳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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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있으면 날려줘야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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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였으니깐 눈에 보였으니깐 그쪽 아냐 그쪽 아냐 그쪽 아냐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아 아 뭐야 싸우는거였어? 아 아 아우 싸우는거였니? 그냥 부시는건줄 알았더니 아야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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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뭐 아 이건 키미아가 각기하고 있어 키미아가 누구야? 키미아가 딸이야? 키미아가 딸이야? 잠깐만 사천 이라는데 어디냐? 사천 어디까지 가야 되는거지? 이거 교체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 피터와 교대 피터랑 교대하면 거미랑 놀고 있어? 이걸 거미랑 놀고 있네 마일즈가 있는 데가 더 가깝구만 마일즈가 있는 데가 더 가깝구만 마일즈가 있는 데가 더 가깝구만 아 얘네는 불꽃놀이 가는 거구나 어쨌든 마일즈한테 가는 게 맞네 그러네 마일즈 그리 위치 마일즈 뱀 메일즈 마일즈 로 Corona 오우 우우 우우 어후 죄송합니다 으우...죄송합니다 .. 지금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마일즈 오우 물살을 가르는 힘 개머러 차이나타움 수상스키 개쩐다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을 방해했네요 2,000m 다 왔다 뛰어다니는 스파이더맨 아니다 날 수 있어 스키 포인트 아 이거 조종하는거 진짜 어렵다 조종하는거 진짜 어려워 그냥 건물 타는게 나은 듯 건물 사이를 비집고 가는거 너무 어려워 다시 해볼까 뭔가 너무 확확 돌아가서 살살 움직여야 돼 여기 뭐지 이렇게 하는거구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인가봐 와 뷰가 미쳤다 진짜 가는길 사진 한방 찍고 갈까 가는길이 있는데 무슨 사진을 찍으라는거지 아 쏘리 쏘리 몰래 찍어야 되니 아 쏘리 쏘리 아 쏘리 쏘리 뭐 뭐하는 사람이지 뭐하는 사람이지 뭐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다왔다 와 와 마일즈 잘 날아다니네 삼촌 애니메이션 버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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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일즈 마일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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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진짜, 롤러시었나? 아, 쏘리, 쏘리, 아, 저, 잠시만요, 스파이더맨이 초보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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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심상치 않네, 뭘 찾아야 되죠? 자, 프라울러 코드를 스캔하나, 이쪽에 있나본데? whether корboards 없 us, 와, 아우 아우 오우씨 어려워 패널을 잡아당기기 적절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이동을 하라니 아 아 어 뭐야 다시 아 이쪽에 오우 야 이거 이거 개어려워 오우 우와 이거 어려워 완전 완전 어려워 아 아 어떻게 오는 거야? 위로 여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벗어나지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아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 나 이거 왜 바로 위로 올라가는게 안되지? 이게 왜 안되지? 어우 플레 пост 으 으 뭐라고 이싱 에 이게 뭐야 엑 레 이원 룰 이거 ayed 으 으 으 으 와우 와우 뭐야 삼촌의 정체가 뭐야 레벨 올랐다 희귀 테크 부품을 획득했습니다 자원을 사용해서 새로운 수트 장비 스투테크를 해제하세요 아 이것도 찾아야 되는 건가 전투나 이동 능력은 스투테크 업그레이드를 해 향상할 수 있다 일단 체력을 올리고 HP 업그레이드 10 증가했네 120 회피 를 수행하면 체력이 약간 회복 쳐내기를 성공하면 회복 아하 데미지 포커스 폴커스 우와 우와 포즈 연구하는거 힘들었겠네 포즈 연구하느라 힘들었겠어 이건 아직 부족하고 스 워 스킬을 보자 일단 우와 뱅글뱅글 돌 수도 있어 뭐야 그거야 그 롤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거 기술이네 거미줄을 쏜 후 무기를 빼앗아 던진다 공중에 있는 적 근처에서 세모를 길게 누르면 공중에 튕겨서 콤보 연장 오 근접공격 사이트 콤보 마지막에 일정 확률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대 오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쳐내면 적이 들고 있는 무기를 떨어뜨린대 어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게 근데 전에 전 스파이더맨 때 이거 나 되게 잘 쓰지 않았나? 나 이거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랑 이게 좋아 보이네 이거는 와 와 와 개 멋있네 이건 전방 돌진 이건 스토리를 해제해야 돼 일단 두 명이서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올리자 이거 올리자 무기 뺏어서 집어 던지는 거 이거랑 이거랑 마이즈 건 이게 좀 더 좋아보이는데 마이즈 올려줄까 아니야 일단 이거 먼저 올리자 이거 먼저 올리고 슈트 입수 가능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잠깐만 스파이더맨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오 아니 이게 뭐야 그 그 뭐지 아 그 기별의 칼날 그 상현1 누구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귀칼 상현1 같이 같이 생겼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은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마일즈를 그냥 하나 열어볼까 마일즈를 하나 여는 것도 음정색 이거 입히자 이거 이거 괜찮다 오 오 약간 보라색 느낌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이 검은색 괜찮다 피케 아 루기 퇴침 아 애 н 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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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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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엄마! 아, 뭐해! 아, 아까 언니가 처음 와봐.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아니 이게 명예? 이거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정도 고소해야 돼 팬인 건 알겠지만 쏘리 찍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옥상 불꽃놀이? 이거 아직 메인 안 열린 거 보니까 너무 마에즈랑 함께 다녔으니까 피터랑 바꿀까? 우리 피터 건너편에 우리 피터 건너편에 가자 소방관들 도와주러 가긴 해야지 소방관들 도와주러 가긴 해야지 땅을 기는 스파이더맨 뭔 일이냐고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구나 어허 어떻게 해? 제가 내가 지금 바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끝날 때 다가서 전화해 주세요 근데 넌 넌 너무 열심히 하다 파크를 다가서 Hey, you know I'd much rather be curled up next to you with the latest physics journal right now Especially that French one Sometimes you're just too romantic Romantic? Don't worry MJ, I'm okay Wow, I'm so tired Spider-Man, I'm so tired I'm so tired Oh, I'm so tired Wait, I'm so tired 해야지 올라가 주지 않아 아 이거는 그것만 가능하구나 저기 마일즈만 가능한 거구나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약간 바다 건너 무인도에서 왔을 것 같은 사람이야. 메인 미션 있나보다. 이것만 하고 가죠. 기왕 온 김에 소방관 좀 도와주고. 여기 왔습니다. 도와드려야 했죠. 도와드려야 했죠. 귀여워. 귀여워. 가까이 가면 되나? 스파이더맨! 팔 다 팔 다쳤나보다. 더 더 찾아야 되는 건가? danger. 기다려주세요. 사용해서 쥐 도 있어. 오. 아 저기있다 여깄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모래가 엄청 어어어 쏘리 쏘리 아 여기 오케이 방금 다리를 쏜거 같은데 점프젯 아 다시 착지 아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아 여기있다 어 됐다 빨리 오케 나오세요 갑니다 갑니다 다음은 저쪽인가 보다 와 엄청 많다 와 엄청 많다 아 진짜 닫힌다 이 쪽인가요? 이 로봇은... 로봇 좀 탐난다? hosting 와..와 돈 될 만한 건 다 찾았다고? 어디서 나는..? 뭐야? 적군인가? 보니까 적군인데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어? 저기 인질 잡혀있다 근데 이 소리가 안들리나? 개 잘 들릴 것 같은데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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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지? 헉 탈퇴하면 죽이는거야? 예이 스파이더맨 잠시만 잠깐 잠시만 총을 좀 자제하지 그래? 총을 좀 자제하지 그래?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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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서 싸우자 모두 괜찮은데? 내가 너를 쫓아내는 건 당연히 우리는 너보다 더 좋다고 너보다 더 좋다고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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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예 아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많잖아 뻔떡 아 으 으 아 으 으 오씨 정말 몇 명이서 어디서 나타나는거야? 됐나? 아 됐다 아니 스킬 쓸거면 스킬 보고 나타나잖아 스킬 쓰라고 뜨지 않아요? 어 뚫리는 중 나는 스킬 쓰라고 뜨는 줄 알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뭐지? 뭐지? 제 선택을 했다 경찰보다 더 나은가봐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저게 더 돈벌이가 되나보지 이렇게 아 이거 이어서도 있네 잠깐만 지금 메인 퀘스트 있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마일즈인가? 이쪽인가? 아 얘가.. 얘가 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야지씨 야지씨 야지씨는 돈을 얼마나 벌까 아 마르크가 기억이 나 아 마르크가 기억이 나 아냐아냐 그냥 가자 보라색으로 변장을 한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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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어 아 아 perm 갈 출근인가? 첫 출근 땀 찔찔 흘리고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가버렸네 첫 출근부터 냄새 풍기고 가네 오스포원 아저씨 어떻게 그런지? 이곳은 진짜 배가 시작되네 우와 돈 많이 썼네 우와 연구소가 장난 아닌데 스타트업을 저정도 규모로 시작한다고? 금수저의 시작은 다르구나 아니 근데 그 몸에 들어간 베놈은 어떻게 된거지? 우와 클라스 와 나도 이런 회사 다니고 싶다 여기 어디서 미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진부터 구성을 했다고? 어? 저도 취직 좀 시켜주세요. 야, 여기서 청소 직업만 해도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좀 고되긴 해도. 경기원 시켜주세요. 우와 오 로봇따봐. 그치. 허리.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지. 말벌말벌. 그치. 비 드론. 우와. Во우. 우와. 흐항은 이 녀석이'. 흐항은. 나아는 이 녀석이. 꼼꼼히 해보지는 게, 그 포미에만 있어도 돼. 어? 오! 야! 이거 좋다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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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청소로 들어가려고 하는게 난 피터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 이과의 이 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디자인은 할 수 있어 이게 디자인은 할 수 있어 이게 디자인은 할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저쪽으로 걸으면은 오른쪽으로 걸어주면 안돼? 어 오 불편하게 불편하게 걸어가네 고마워 제 친구, Peter. Dr. Connors. 사실은... 저는 Dr. Octavius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진료를 검색하는 진료를 검색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는 Dr. Octavius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에 있어서 많은 예약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되었지요? 긴장감, 멍, 멍,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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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한다고 말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만나요. 너무 행복해. 저 징그럽고 이상하게 몸에 들어갔는데. 당신의 도쿄가.. 그의 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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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단 말이지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는데 우와 잘 만들었다 컴퓨터 오 그때 연구하던 팔 어리저드 램페이지 그 팔 이건 뭐지 유대시대의 돌인가 아니면 희성인가 아 운석이구나 운석 연구도 하는구나 오오 난 이런데서 일은 진짜 못할 것 같다 왜냐면은 지식이 전혀 없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여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많아 어디서 시작해? 여기가 뭐지 혹시 도와줄게 아 네, 오래간만 지금 시간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작업할 수 없어 여기가 너무 멋진 것 같아 만질건 진짜 많네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바깥으로 나가자 이렇게 돌면 되겠지? 자전거도 있네? 따릉인가? 어 뭐야 박사 충전자 배터리 충전하는 거 봐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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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되면 벌레 엄청 많겠는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 여름 되면 벌레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식물을 관리를 저렇게 해도 되나 뭐야 이건? 어 뭐야?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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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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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enlijk 인터넷을 위해 궁금하기ogens 잠시만 진동이 왔다가 점점 멀어지니까 진동이 막 이렇게 약해져 개 신기해 거리에 따라서 진동의 느낌도 달라져요 진짜 잘 만들었다 걸을 때요 걸을 때도 발 맞춰서 이렇게 진동이 와요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동이 와 아 있었을걸요? 근데 집중하느라고 못 느꼈을거야 도쿄포스터 고맙습니다 도쿄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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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번 해보죠 오 오 오 우리의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이 목표는 이 목표는 이 목표는 이 목표는 이 목표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지? 오케이 선을 맞춰야 돼 성공 와 스파이터 이 목표에다가 이거 아 잠깐만 뭐든 상관이 없는 건가? 사라씨?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니야 잠깐만 기다릴까? 이걸 빼고 물을 먼저 넣고 물을 아 풀? 아니지 이거 빼고 물을 이걸 넣어야 되네 이걸 넣고 탭 미치 안되네? 야 잠깐만 미치가 별로 아니다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 채워야 되는 건가? 하나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오 이것도 아닌데? 노란색 연결 이렇게 이렇게는 되고 이거 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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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짝대기를 맞춰야 되니까 기술력 개쩐다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정보해 네 mentors 본인 사무실인가? 도대체 해리가 어느 직위에 있는거지? 대표이사 정도 되는건가? 집무실 따로 있는거 보면 집무실이 여기야? 너무 다 보이는데? 너무 사방이 유리 아니야? 근데 취직을 했다고 쳐도 또 일하러 나가면 자유 출근 제도인가? 응 응, 예스, 예스. 우와... 미친... 천장이... 갓 저런 거였어? 천장이 화면이었어? 아, 송중근 씨 닮은 게... 어떡해... 나중에 네 친구가 빌런이 될 거 같은데... 우와... 저런 환영 인사까지... 아니, 일단 출근이 돼? 일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야 되는데... 저거 약간... 이름 띄워놓은 거 고롯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 피터라는 사람이 왔대... 피터... 뭐야? 다른... 다른 부서에도 뭐야? 피터는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름이 대분짝만하게 써 있는 거지? 그렇지? 낙하산이야? 뭐야? 어,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거야? 어, 누구 백으로 들어온 거야? 어, 헤이, 아, I forgot to tell you. 으흠? 어, 얘는 또 따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있나보네? 어, 수트 또... 뭐 늘어났어? 난 수트 테크... LAN elected 이미지? 불빈 어, schme steep 지금으로서는 난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난 지금 체력 아니면 힘들 것 같다 솔직히 체력 체력 근데 어쨌든 다 채울 거 아니에요 스킬을 올리던지 체력을 올리던지 뭐 이런 건가?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 오른쪽에 스킬 포인트 있잖아 같이 뜨는 거 보니까 같은 거 같은데 이걸로 쓰는 거고 아 다 둘 다 아 이거 잊지 말자 왼쪽 거랑 해서 그럼 일단 스파이더맨도 하나 올려주자고 장비 아니야 이거 올리자 아니 이거 올리자 아니 이거는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거 스킬은 진짜 오로지 스킬만인가 보다 별 문제 없네요 이거는 같이 올라가는 거나 보네 오케이 이건 이건가 보다 이것도 스토리 열리면 이것도 올리면 되니까 이것도 스토리 열리면 이것도 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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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sorry I didn't get back to you before but I was I just got a new job for real job that's awesome where's that this new foundation run by my best friend it's it's incredible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숙제부터 숙제부터 하렴 뭐지 아 쏘리 쏘리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아 쏘리 쏘리 어디죠 여기네 뭐하고 있는거지 아이고 조준 아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네 누구를 찍는거야 아 아 체스 하는 사람들이 찍는건가 에이 에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아까 확인하라는 아 아 약간 그거 풀어야 되는건가 오케이 네 네 유전자 결합기 이게 유전 이 상태에서 하는건가 요거는 수집하고 오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찾는건가 보다 아 여기서 찾는건가 보다 저 녀석이니 아 아 아 선생님 이 뒤에요 뒤에 뒤에 이거 이건가 보다 정말 유전자 정말 유전자 정말 유전자 이거를 올라가서 이거면 된거지 표본을 만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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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위엔가 어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 있네 아니 이 이 무슨 아 아니 이 이 저쪽도 있네 아 하나가 아니었구나 저쪽도 있네 아 하나가 아니었구나 하나가 아니었네 거기에 있는 것까지 하나가 아니었네 거기에 있는 것까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결합을 따로 결합을 따로 결합을 따로 보자 풀 두개랑 음 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Let's see 잠깐만 이거를 위로 올리고 아니야 이건 여기가 맞는데 이걸 여기다 넣고 아 이거 밑에 이게 있어서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하면은 이게 없어 그니까 이걸 먼저 넣고 노란색을 넣고 음 잠시만 이걸 뺄 수 있나 아 이건 못 빼는구나 이 순서가 아닌가 네 개짜리 아 침착하게 두개 두개짜리 두개짜리이면 이게 맞아 아이고 이거 맞아 근데 하나짜리도 없어 그러면 봐봐 이거를 이 가운데 해 아이고 해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거를 위로 올리고 이거를 이리로 하고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거 좀 재밌네 뭐야 가지야? 에그 플랜트 배우드 고발 혜 응 슈미 도 perce킬 아 아 어얄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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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잠깐만 거미줄로 누출을 막으라는데 나 거미줄 다 썼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쪽으로 날아가니 왜 그쪽으로 날아가 세모 세모 여기까지 왔는데 아 다른 데도 있구나 잠깐만 다른 데 먼저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거미줄로 누출을 막으라며 거미줄을 쏘는데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뜨고 거미줄이 이상한 데로 나가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쪽 아니야 옆으로 가자 됐나? 다 된건가 아 올라가 뭐 뿌리지말고 그 다음 다음 아 저게 하나 있구나 아 이거 부셔도 되니? 아 이거 부셔도 되니? 오 굿 굿 옥상 정원 좋아요 가는 길 또 마르코 하필 또 가는 길이 있어버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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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하샤 아오 직통수를 어 그렇지 또 어딨어 컴온 컴온 나이스 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는 길에 보이면 그냥 해야 돼 아 환각을 보는 건가 아니 감시 당하는 건가 아 감시 당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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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테크 불품 아 labor 네 아 뭐 지금 헤리에 관한 얘기네 내 말어 파리 위인가? 나이스 되게 좋아요 사파리 해적 뭐야 이게? 뭐야 뭔가 안 보이는 공간이 있어 아 걔네들 비행기 투명이었잖아 아 마음의 준비했지 방어를 뚫고 뒤에서 아랫 혜택 근데 제가 배우는 여기가 고기의 strat 아 혜택 아우씨 아우씨 아까 어떻게든지 뒤로 가서 아우 잠깐만 다시 하고 싶은데 아우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니 제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키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세무안 볼 rule 볼ился 너 이achte 아우 아우 엄 아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아야야 물 빠졌는데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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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빠졌어 선생님 잠시만요 안 어 저 날아다니는 것부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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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저 날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안되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아우, 때리는 타이밍을 안준다. 아우, 때리는 타이밍을 안준다. 아이고, 아이고. 죽어라. 아우, 죽어라. 난 죽어라. 아우, 됐다. 아우, 빡세네. 여기서 막 땀이 나네. 개 빡세. , 아우, 마. 다음은, 나의 정체를 내일로. 아우, 마. 어, 마. 아, 나의 정체를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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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finally did it they have a stable career okay call it parker daydream about those fat science decks later time to chase is that a real gun that actually works wash to be near first early at least don't stop 얘 잠깐만 안돼 놓친다 안돼 놓친다 와 두 병은 좀 에반데? 와 두 병은 좀 에반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그거로 아직 못봤는데 그거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거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거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그거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 이제 위치의 위치를 한다고? 그거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 지금 이곳이 죽을냐고 됐어 오케이 와 여기서 잡고 이제 여기서 오지? 어디야? 저쪽이냐? 잘 싸웠지 방금 저쪽이냐? 저쪽이냐? 뭐야 자동폭화가 됐는데? 자동폭화가 만들어놨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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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잘못 눌렀다 차이나타운이라고 써있었는데 드디어 이런거구나 돈이 얼마나 많은거야? 얼마나 많길래 저정도 사는거지? 아하 리오마이콘이 이렇게 하는거지 아하 리오마이콘이 이렇게 하는거지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하 그렇지 죽어라 아 으응 으응 빠샤 죽어라 이불 이불 막아 우와 여기 왜이렇게 풀이 많지?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길래 여기는 풀밭이야 너 혼자니? 아니네 헉 이게 저 사람들한테 안보여? 그것도 이상한데? 큰일날뻔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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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너무 멀 멀 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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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녀석부터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불 에휴 아 이걸로 하는게 맞으려나? 아 오케이 잠깐만 여기 천장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천장 어떻게 올라가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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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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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르고 어 뭘 했더라? X였나? 아 지켰어 아 다 죽이면 조용히 들어간거지 아 웃겼다 나중에 다 죽이면 조용히 들어간거지 얼마 없었어 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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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처리했으면 됐지 와 능력이 어떻게 되는거야 쟤 무슨 능력자고 이렇게까지 하는거지 뭘 할려고 이 여자는 뭐지? 이 여자는 뭐지? 특별히 뭐 역할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보네 이 여자는 뭐지? 특별히 뭐 뒤에 조심 오 오오 대인들이 쓰던 무기잖아 오 스탠디 앤 플렉시블 흠 흠 아 원더 오스캔 기술 스캔해 갔어 야 웹브라인 어허 어허 거치가 되어라 아허 어허 어허 아허 너무 많다 아 이거 안 들키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천장으로 가자 천장이 안 붙어지나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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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처리하자 렛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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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 있는 녀석이 문제인데 다시 가봐 다시 가봐 저기 하나 저기 두 명 이 녀석을 처리를 하려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게 맞겠다 거리가 너무 먼데 저 대각선에도 있어? 빨리 처리하는게 맞겠다 빨리 처리하는게 맞겠다 빨리 처리 랩라인을 어디로 만들어야 되냐고 나도 만들고 싶은데 제일 꼭대기다 만들고 싶구만 제일 꼭대기다 만들고 싶구만 아직도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 일단 키를 잘 모르는게 단점이야 엠라인 뭐야 있었잖아 아이씨 뭐야 있었어? 읽는지도 몰랐네 저게 뭐야 잠깐만 아 저게 적 팀도 데미지가 들어가네 아니 웹라인까지 만드는 건 좋은데 웹라인 키가 뭐야 아 아 어 잠깐만 그냥 기둥을 쏘면 된다고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되나? 어 아닌데 잠깐만 아니야 웹라인 만드는 게 그냥 기둥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던데 아 씨 괜히 시선만 저 표시뜬데만 되는 거 같은데 아 왼쪽 기둥? 왼쪽 기둥이 우리에게 도망가게 된다 다른 패널라인 또 다른 패널라인 왼쪽 기둥이 왼쪽 기둥이 왼쪽 기둥이 왼쪽 기둥이 키가 이게 아닌가? 어 큰일 났다 오 어 어 이렇게 날아갈 생각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흐흫 갑자기 천장으로 올라와 버렸네 잠깐만요 나 지금 1을 모르겠네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건데 잠깐만 기술 목록 아 여기 있다 웹 스트라이크는 알겠는데 웹 슈터 웹 라인 기어다니다가 세모가.. 세모 맞네 기어다니 되는 거리가 있고 안 되는 거리가 있고 이런 거 보면 아 아 저런 표시가 아 표시가 떠야되는구나 야 야 이거 진짜 애매하다 저 쟤가 문제인데 맞나? 쟤를 시선을 돌리게 한다 어 너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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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너 녀석 이 녀석을 없애다 뭐 아 밑에 너무 많아졌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밑에 너무 많아졌는데 이야 야 자 큰일이 나버렸어 좋아 일자가 제일 좋지 이미 한 명 들켜가지고 이 녀석 이 녀석 안전하다니까 안전한 거 맞지? 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다시 올라가자 둘 다 위험하고 아까 하나 어디 갔지? 안전? 안전하지만? 잠깐만 아! 아! 아 마이 갓 방금까지 안전이었잖아 아 방금까진 안전이었잖니 어때? 공중에서 맞는 기분이 공중에서 맞는 기분이 어때 다시 돌아와 그렇지 됐지? 다 처리한 거지? 아 이거 밑에 있는 게 지뢰구나 아 여기 지뢰구나 어차피 다 잡으면 암살 되는 건데 시체 발견만 안하면 되는 건데 아 깜짝이야 안쪽으로 이동하기 안쪽이 어디냐 여기 밑에인가? 가방 mezсол이 아 여기네 아 여기네 그냥 어쩌면 창피한 창피한 창피하지 뭐야 이게 창피한 창피한 예!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 예! 그니까 얘 가면 또 있구나 아 능력을 탐났나 보다 그니까 그런 듯 싶은데? 뭔가 이상해 와 이거 뭐야 약간 그 캐더릭스톰 옷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패서릭스톰 스코비언과 함께 조심해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와 여긴 어떻게 이동한다 중요한 건 뒤에 비밀차 아니 비밀통로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닌거야? 아 아 크래벤 그 헌터 뭐지 헌팅? 스코비언과 리 로그가 오 앙 말하자면, 마늘을 알고 계세요? 이미 위협에 계세요. 보관에 비해. 얼마나 더CS은? 마? 그리곤을 말하자면, 그리곤을 삼겨낸 게 아니라 그리곤의 꿈을 보세요. 근데 이 꿈은 정확하게 수업에 따라서 왜 그리기까지 기다리는지요? 그리곤가 그리기 때문이죠. 그리곤에 따라서는 그리곤의 질. 오 안전하다고? 아 지금 다시 뒤돌아보고 있어 아 대화 그만 이라는 중에 누가 잡담을 해 안전지 너도 거미밥이 되어라 저 녀석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쪽으로 빠집시다 쟤는 쟤는 이렇게 밖에 처리가 안다네 рач 너무 멀어 최대한 고취를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최대한 고취로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안 들키는 이상한데? 또 잘못 눌렀다. 방금 안전이었잖아. 아니 방금 안전이었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하고 싶은데? 잠깐만. 오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너무 많은데? 어우 너무 많은데? 괜찮으려나?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아이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아 잠깐만 꼈어 꼈어 아 너무 많아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 내려와 아아 고치 욕심을 부린게 죄인가 이건 단지 고치를 만들고 싶을 뿐이었는데 이게 죄인가요 이게 죄인가요 이게 죄인가요 고치를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고요 아 타이밍 잘 봐야 되겠다 안전과 위험을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지켜보다가 가야돼 궁금하면 같이 묶이면 돼 궁금했지? 어딨는지 우리 여기 같이 있어 더 사이좋게 살짝 위쪽으로? 살짝 더 위쪽으로? 저거 저거 지금 제압할 수 있겠나? 저거 지금 제압할 수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게 좋겠죠 주위를 돌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 거미줄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미줄 라인이야 아주 좋아 어서 올라와 자 이제 바닥에 있는 놈들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 친구부터 정리할까 근처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안이네 밑에 더 있네 사람이 없어진 거 눈치챘어요 일단 없어진 거 눈치챘거든요 아 이거 안 들켰어? 대박 오씨 방금 방금 들킨 줄 알았는데 너도 고치가 되렴 너도 고치가 되렴 어딨어 아 저기 두 명이네 세 명 어 점점 나온다 점점 많이 나오네 아 뭐야 그쪽으로 이동해? 난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 내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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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킬 게 뻔해서 둘이 같이 다니네 왜? 왜 둘이 같이 다니지? 왜 어째서 둘이 같이 다니지? 얘네들은 싸우라고 만들어놨나? 둘이 좀 찢어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하자 주위를 좀 돌리자 내려가지 말고 오케이 네 친구 없어졌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아래 여기 있다 네 친구 여기 있어 배달려서 수다라도 떨어 이제는 저기 있네 세 명이서 끝 세 명이 끝이야? 어우 야 이거 봐 야 너무 예쁘네요 어때요? 제 전구예요 컬렉션 마이 컬렉션 위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좋았어 너희들도 벌리면 좋겠는데 움직여 움직여 어허 밑에 애들은 싸울까 그냥? 싸우는 게 맞겠는데 세 명 정도는 뭐 가자 가자 아이고 뭐야 더 있었어? 어 뭐야 어디서 이렇게 더 많이 나갔어? 어 안 돼 내가 기껏 기껏 열심히 했는데 기껏 열심히 했는데 기껏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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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거 묶는 걸로만 안 되나 보다 그냥 아 다시 해야 돼 아 아 이걸 다시 안 해 거의 다 했는데 보니깐 저 안에까지 일단 들어갔다 오는 게 맞나봐요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오 이거 안 들켰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들킬뻔했네 어 아 와 방금 날라오다가 들킬뻔했네 이 순서대로 걸어놓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주 편안하거든 이게 맵 스트라이크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요소로 올라오시고 밑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위험한가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 저 안에 있는 녀석들이 문제구나 얘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얘 잡아야 돼 저거 놀라와 저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건 좀 불편해 쟤는 좀 안전해 보이는데 비폭력주의자라서 말이지 그러기엔 너무 사람을 많이 패긴 했지만 나는 비폭력주의자란다 난 이거 너무 재밌어 슬랙 라인 거미로서 거미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능력을 가졌네 안전하니? 그럼 너도 올라와 간디가 마음에 안들어 하려나 간디가 마음에 안들어 하려나 자 잠깐만 자 점점 동료들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엄마 제 자리에 없다 그러잖아 경계태세 경계태세 이렇다면 저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녀석들을 그걸 해야 되거든요 좋았어 그러면 그걸 이걸 해야 되겠네 이거 하고 이거를 애들을 이쪽으로 유인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 좀 유인을 할만한 거 없냐? 물? 풍덤 이 소리가 안들려? 와 경계태세하는 거 봐 절대 안 와 이것들 봐라 아 봤다 와 봤다 아 위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와 와 씹 어우 야야야야 아 아 씨 와 리넨옥부터 눈을 부처리하는 게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미사일을 쏘는 거야 오 야 잠깐 잠깐 내려가서 싸우면 안 되니 얘들아 얘들아 내려가서 싸우자 얘들아 내려가서 싸우자 얘들아 내려가서 싸우면 안 되니 다 어어 잠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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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아우야 잠깐만 안돼 저 칼잡이만 없었으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다시 진짜 개많아 진짜 너무 많은데 와 너무 많다 진짜 아니 일단 위에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게 진짜 아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순서를 아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그대로 처치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만 그만 대화 그만 대화 그만 대화 그만 대화 그만 누가 일하는중에 잡담을 해 경계 근무 경계 근무 제대로 안 사주 경계 제대로 안해 내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일 제대로 안하네 이거 길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두고 아 이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 봐도 안전한 위치 누가 봐도 안전한 위치 누가 봐도 안전한 위치 오케이 이제부터 처리하자 이제부터 처리하자 이제부터 처리하자 밑에 있는 녀석들 확실히 좀 피쳤네 빨리 처리 안하면은 그건 아 빨리 처리 안하면은 오 이거 안 들켰어 대박 일단 저기 있는 녀석들 일단 저기 있는 녀석들 오케이 오케이 잘 따줘야되는데? 모이기 전에 처리해야하는데? 둘 일단 저쪽을 저쪽으로 모이게 하자 저거 여기서 거리 다나? 안다는 것 같은데? 죽어라 이것들 들키는 건 어쩔 수 없구나 한 녀석 처리하고 아이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순서대로 오세요 어휴 잠깐 피하다 아이고 아 내구아 어우 또 어딨어 또 어디야 마지막 하나 남았냐? 하나 어딨어? 마지막 하나 남았냐? 아 거기 두 명이구나 아 저게 안 날아가지냐? 아 지가 진을 쐈어 봤어요? 지가 진을 쐈고 아 개웃기네 아 다굴 재밌었다 다굴 좀 웃겼어 훈련을 잘 시켜야지 블랙캣 이거 왠이 슈 이렇게 아 나 돌리 철회 cam 키디! 로봇! 아! 오 마이 갓 conflicting 오했어 분 난 밀라 아야말로 대공하네 내 피가 되어라 내 피는 좀 자제해줘 아이고 오마이갓 It's a lot easier for everyone if someone just filled me in crazy on what man fears most that's all you need to know Oh, so he's hunting failure intimacy what it's clouds isn't it good riddance I say 저걸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상관이 없어 별로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저거는 내가 직접 가야되는건가? 사실 저 타이밍에만 아 맞아 처내기 하라니까 쟤 근데 처내기를 잘 모르겠다 처내기가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뜨는데 쟤는 잘 안보이네 깨 쓰면 된거? 깨 쓰면 됐다고? 제가 어느 게임을 하든 주먹쟁이를 하는 이유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뭐야 또 싸워야돼? 스콜피온 근데 모래있는거면 샌드 아 스콜피온 둘이 싸우기에 두는게 낫지않아? 일단 이긴 놈 나랑 싸워 뭐 뭐 좋은 시간이야 이 독에 내 성도 있어? 자기가 자기 독에도 죽네 대박 괴물 아니야? 저 정도면 사람 아니라 괴물인데? 근데.. ..he's not teaming up with super villains for some hunt.. ..there is prey.. ..Felicia.. 아 근데 레포트 고작 한 줄 쓴 거야 지금? 너 한 줄 쓴 거야? 자소서를.. 너 누굴까? 새아빠 될 사람 누구일까? 진동 온다 엄마 걱정되겠어 안돼 아들의 노트북 몰래 보면 안돼요 어머니 어머님 마음만 아프게 아 이걸 눌러야지 흐흠 일단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장비부터 봅시다 수프 입수 가능 아니 피터 피터 늘었어? 두번째랑 묘하게 디자인 이게 좀 더 멋있긴 하네 이거 입고 날아다니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피터 이거 입혀볼까? 멋있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하나 만들자 와 이거 색깔 색깔 검정색 개간진할 것 같은데 야 이건 이거 야 보자 파란색은 약간 도깨비 느낌 나는데 우와 이건 뭐야 미쳤어 검은색 검은색이 좀 더 닌자 같다 오 야 멋있는데 아 이거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인데 뭔가 좀 더 기다려볼까 좀 더 임팩트 있는 옷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보자 포커스 음 이동 데미지 좀 올려볼까 이번엔 데미지 하나 올리고 장비는 지금 아직 뭐 못하고 스킬을 아 마일즈 마일즈 거를 하나 올리자고 X 이 밑에 건 뭐야 아 한 놈한테 쓰면은 재충전해서 오 스킬 쿨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 게이지 피터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나중에 올리면은 이거 피터 하나 해야 되겠다 야이씨 이거 전기 찌리리 괜찮은데 이거 좋아보면 돼 지금 뭐 다 됐고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뭐 근처에 되게 많네 근처에 뭐가 되게 오 아니 이 타워 잠깐만 아니 이 타워는 아니 이 타워는 아니 이 타워는 아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뭐 뭐 또 되게 많이 있네 잠깐만 지도부터 보자 지금 메인 미션은 하나도 없고 잠깐만 어차피 사이드캐를 해야 되네 센트럴파크 에너지 이거 하나만 더 할까 그냥 가까운 거부터 해결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오 와 이 모습으로 야씨 얘만 좀 다른 그래픽 같이 안 느껴지나요 뭐 다른 그래픽인데 그렇게 오케이 박시탈 치는 너무 일번스러울 때 박시탈 치는 너무 일번스러울 때 오늘 둘이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아이고 이쪽 GOD 오 오 마이 갓 어디야? 아니 퀘스트를 안찍어서 지금 잠깐만 나 그거를 이거 이거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어딜 기준으로 찍어야 할까요 어디 기준으로 찍어야 하는 건지 피사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농구하는 걸 찍으면 되나? 농구가 많나보네 농구장을 찍는 건가봐 사람들이 찍는 건가? 탈칵 올라가자 아우 전화기 오 왔다 왔다 메인 미션 탈칵 탈칵 마일즈 거네 이거 이거 별로야 이거 수트 그냥 보면 예쁜데 스파이더맨한테는 안 어울리네 스파이더맨한테는 안 어울린다 이거다 날라다닐 땐 이게 맞다 마일즈로 돌아가야 되겠네 마일즈로 돌아가야 되겠네 어? 이거 마일즈 거잖아 가도 되겠죠? 지금 내가 임무 찍고 오긴 했는데 교체해도 되는 거겠죠? 아이고 어? 불쌍해 아니 세상을 구하는 스파이더맨이 말이야 스파이더맨이 고작 빵쪼가리를 먹으며 저녁을 빵쪼가리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니 난 일자가 좋아서 천천히 탄이 죽을던 스파이더맨 하지만 또 아니겠어요 더 오여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스파이더맨의 낭만은 스파이더맨의 낭만은 부상은 절대 없는 스포츠 부상은 절대 없는 스포츠 부상은 절대 없는 스포츠 이 건물인가? 뒷걱물이네 나 그래도 처음 할때보단 안정적으로 바졌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아 하나만 나오나보다 오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파괴하세요 뭐 이거 이대로 파괴하면 되는구나 아 가만히 씨봐 아 옆에 범인은 다 터지나보네 두 개 단위로 터지나보네 어? 아 다시 이건 이거 하나 터지나? 아 아니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아니 이게 튀어나오는 모양이 없어서 어 중립을 제거해 필수 원자 가까이 있는 오염 원자를 안전하게 제거해라 아 아 아 아 이건 이렇게 안 되네 이것도 가운데겠네 그러면 네 코발트 티타늄 코발트 오우 잠깐만 어 잠시만요 3D네 아 옆으로 이걸 없애고 이걸 없애고 이걸 없애고 됐다 오케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저쪽으로 도망갔나보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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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화살? 뭐야 이 화살은? 아하 엘리지아는 도망을 쳤어 아하 이미 왔네 먼저 왔네 워 그니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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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올라가자 일단 이쪽에 가까운 아 여기 있다 이쪽에서도 소리가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 아 여기 있다 그건가 합선 흠 이쪽에? 아 위에 있다 오케이 뭐지? 어떻게 된거야? 주먹 주먹 반취 노드 연결 와.. 아니 잠깐만 별게 다 있네 오케이 이렇게 연결 이 밑에 아 아 비켜줘 이렇게 하면 전력이 공급이 되죠 뭐 되게 많다 할거 뭐 뭐 뭐야 에카 이게 무슨 저건 또 뭐야 와 씨 따라가기 미션 제일 못하는데 따라가기 미션 제일 못하는데 가지마아 잠깐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어 그랬던거 같아요 전력때문에 오오 마이전 또 시장인가 아 마이전은 방황 위장 미터가 가득 타면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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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터빈 스텔스 제압을 해야 된다고요 스텔스 제압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 일단 예전에도 다 걸리고 그랬잖아 예전에 스나이퍼한테 다 걸렸었는데 아 이거 괜찮은건가 아 이거 할 수 있나보네 어허 예전에도 이거 할 수 있나보네 아 네 아 어서오렴 너도 올라오렴 이런건 천천히 천천히 하는겁니다 너도 너도 올라오렴 그 다음에 맞게 해도 되나 여기는 와이 이걸 써야되나 본데 우와 이렇게 길게도 돼? 뭔가 안전하긴 해도 도치부터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그러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큰일 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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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녀석부터 어떻게 할까? 네가 이쪽으로 올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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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거미줄로 가서 이거 얘가 왜 위험하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훅 이럴 때 큰일 날 큰일 날 큰일 날 큰일 날 뭐 어차피 여기있는 애기들 양만 싸우면 되거든 됐어 됐어 어 감시로버트 있네 넌 정말 안전하겠다 진짜 너무 안전하겠다 잘 자렴 음 저쪽 애들 부터 처리하고 왔어야 했는데 큰일날 뻔했네 유론한테 들키뻔했네 올라와 올라와 로보트 어디갔냐 그치 너도 거기에 있고 죽어라 오케이 이야 들키면 안 돼요 이거를 일단 라인을 하나 만들어두자고 여기는 만들 수 없나? 이걸 못 만들게 해놨네 아 일자 너무 너무 비틀기는 안되나보다 어디서 보고 있는데? 아 저쪽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가? 올라와 두 명이지 서로 안본다 너도 올라와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이렇게 쉽게 넘어오면 나야 너무 고맙지 됐나? 이제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볼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밑에서 일어나는건가? 주변엔 다 처리했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 위에 들어가는 곳이 있나? 이 위로 가야되나? 이 위로 가야되나? 뭔가 정면돌파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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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도 저기 있었네? 너 혼자니? 혼자서 여기서 뭐하니? 아 됐다 한 명이 남아있어서 한 명이 남아있었던 거였어 한 명이 남아있었던 거였어 어? 손에 들고 있는 거 어 누나 누나 방금 고백한 거지? 방금 고백한 거지? 그리고魔法은 아주 매우 매일 왜... 뭐지? hey cat! can we talk? will you slow down? back off before i portal you into the pacific ocean how did you get on our comms? you're still using the old channel don't you have better things to do kid? felicia you have to stop this is reckless even for you who's this? look... hey you red? how are things with the old spider these days? whoa west 왜 왜 왜 왜 뭐 와 나 진짜 와 미치겠네 와 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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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뭐 와, 내 능력 진짜 좋다. 어? 걸프렌즈? 왜? 아, 그래요? 양성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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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됐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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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した이? 됐다 됐다 아우 됐다 아 선생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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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펫 잘 좀 싸워봐 우와 나 미치겠네 잠깐만 아씨 아씨 누가 직수 직수 2 저기 누가 풀어놨어 오우 이 밟고 죽었잖아 아씨 퍼들 아우 아우 이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 오우 뭐지 아우 미치겠네 아!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스파이더맨! 아이고,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다. 아냐, 아냐, 아냐. 그쪽 아냐. 아냐, 아냐. 야, 잠깐만. 범이가 안 닿아요. 아, 스파이더맨. 시 라이언에 있는지? 아! 내가 봤을 때! 시 라이언이 25마원에 있는지 알았나요? 포커스! 훈터! 많아! 크레이븐이 정말 원하자! 아우, 나 놓치겠네. 아니, 이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막 그게 되잖아. 이... 그냥 패드 쓰면은 내가 공격하고 싶은 걸 공격할 수가 있는데 또는 고정이 없으니까 피쳐버리겠네. 라곤이 없어가지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터렛을 쳐다봐. 이래! 이래! 아! 스파이더맨! 시 라이언에 있는지 알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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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잠깐만... ided... 스파이더맨! 아! 켜킥! Give me a lot of them! I gotta wait. Stop this spider from helping her! They're definitely trying to wear us down. If they want me, he'll have to kill me. Let's not have it to come to that. Okay? That's issue. 뒷提供das션び Grabs. 아 아 띠 저 monk 그 정 어 utilise 핫득! 핫득! 하나! 아! 자꾸 회복을.. 회복을 써야되는데 이상하네 스타드 aim 우와.. 미치겠네 딱 계속 들어오고.. 아우.. 나 미치겠네 나름 잘 써봤는데 미치겠네 3득! 와.. 너무 어려워 아하 아 Hey 나 전해 오리아 퍼즐. line 공격 아름다워 이 시리언스는 어떻게 도와주지? 이 시리언스는 어떻게 할지? 이 시리언스는 어떻게 하죠? 이 시리언스는 어떻게 할지? 내가 원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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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나가야 돼 여기 잠깐만 잠깐만 미치겠네 바로 들켜네 바로 들켜네 잠깐만 잠깐만 그래 너네가 나와라 나 이거 중도가 되니까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아 멋있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너네네네네 그래 너네들은 나랑 따로 싸우자 근데 피통이 되어줘 내가 나와라 내가 그치 내가 그치 내가 그치 내가 그치 아 덮어보니까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없어져요 미소가 양반이 미소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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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쪽까지 가는 것도 일이야 이리 와 이리 와 가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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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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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것만큼은 안 쓰고 싶었는데 엥 엥 엥 엥 엥 엥 아이고 아이고 와 미친 개 아파 저거 어쩔 수 없다 죽어야겠다 넌 죽어야 돼 아이고 뭐야 이리 와 너 혼자냐 아 이리 안와 어디 올라가 와 와 와 겨우 죽였다 와 포커스 아이콜 타워 빡세네 오 파리 아 아 아 누나 가지마 안내 결국 이쁜 누나 아 섹션은 되게 투박하게 생긴긴 한데 헉 없어졌어 뭐야 네팔 네팔 아 네팔로 돌아갔어 아 밑에 거 못 읽었어 와 아 아 아 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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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트 오오~! 야 이건 좀 입고 다닐 만한단!)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열린거 좀 괜찮은데요? 일단 잠깐만 이건 열린거 없지 스킬 하나 올릴 수 있는데 마일즈를 보고 나니까 우리 피터가 너무 약해 보이네 내가 다음에 스킬 좀 스킬 좀 괜찮은 걸로 내가 올려줄게. 이거 좀 괜찮아 보이거든? 찌찌찌찌찌 찌찌찌찌 빔 괜찮아 보이니까 저쪽이네 일단 이거까지만 여기 도착하고 나서 이야기 좀 보죠 주인공 피터보다는 마일즈가 맞는 느낌? 장비가 하나 더 생긴건가요? 아 그런가? 아 그러네 이건 아까도 있지 않았어? 아까도 있었는데 테크 부품이 부족해서 그랬던건데 이건 아까도 있었어요 아까도 우와 뭐야 여기? 우와 우와 노리고원이야 우와 우와 노리고원 쪘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약간 그거 보는거 같아 플래닛코스터 노리기구 위에 올라가고 그런건 안되나? 안되네 안되네 안전상의 이유로 노리기구 위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뭐야 이쪽 벽은 또 안타져 스파이더맨이 아무 벽이나 오를 수 있는게 아니었어 올라가라고 여기 뭐야 여기 이 안엔가? 오오오 들어갔다 들어간다 여기 그때 그거아닌가? 변장하고 내가 진짜 스파이더맨이야 니가 진짜미야 나는 배트맨이다 정이잖아 동이잖아 벳지 내 직업연구인 그리고 제 테크니컬 앱바이저 그리고 이것은 그게 뭐지? 무섭다 의심 사기꾼 약간 놀이공원에 들어와 있는 사기꾼 커버 커톡하자 커톡하자 이 미래를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건가 아..맞다 좋은 데이터를ierten 이제 시작해 사이버 펑크? 누구야? 뭐야 나 디제이 된거야?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리듬게임인데? 채팅창 보다가 어이씨 리듬게임 두렵게 못하네 뭐야 어이씨 리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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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구나 아 마지막 맞았잖아 리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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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니까? 아니 이거 어렵다니까? 아니 이게 너무 공간이 멀어 너무 누리고 움직이네 맞춰서 누르는데 여기 봐! 아니 이게 살짝 대각선으로 가면 인식이 안 돼 살짝 이렇게라도 가면 안 돼 다시 한 번 안 돼? 다시 한 번 안 돼? 아니야 이거 되게 어려워 어 뭐야 어? 이런 건 나오면 안 돼 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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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having a bit of a malfunction. I'm sorry, I cannot see you. Can you describe what is happening? I was rocking the club, then a bunch of bad guys showed up. Now they're trying to rock me. Oh, dear. I hope you're not hurt. I can hold my own. But can't you just pull the plug or something? It's not that easy. Well, we are trying. Wicked. 어허 아 그것뿐이야 거짓이야 네 리듬 게임 틀링어도 여러분 거짓입니다 제가 저렇게 못할 리가 없어요 그냥 숙고 있는 거짓이에요 You're almost there Are you still holding your own? Barely! Sit tight Just a few more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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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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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 날아다니는 것도 표시도 던질 수 있나보다 아 뭐야 이게 오 이게 뭐야 너무 위험한 놀이기구를 공원에 드린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놀이기구를 공원에 드린 거 아닌가요? 진짜 이거 놀이공원 측에 항의해야 돼 바로 닫았네 내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적인 충격 보상해주세요 아 뭐 아 아 아 its ok 마이오즈, 감사합니다. 친구 잘 둬서 피터는 숟가락 얹었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지에, 그쪽이 진짜 내 머리를 다녀오고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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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러시아, 하리. 네. 또. 네. 또. 네. 네. 사실, 아... 사이 다시. 우리 정말 확인하는 Miles. 꼭 확인해 봐야 되니까. 어허 어허 어 뭐야 짱구한 놀이기 볼 하나씩 어 여기 미니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나 봐 이걸로 조준하고 이걸로 물을 갈까? 아 이렇게? 생각보다 잘하는데 해리 나이스! 나는 뭐 쏘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완전 개꿀이라 하겠다 개꿀 뭐야 뽕대가루송 아니야? 타고 싶은거라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롤러코스터 못하나?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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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멍렬 멍렬 그걸로 우리 몸의 템퍼트로? 우리 몸의 pH? 음... 이거 기계 만진 사람 만든 사람 나와봐 아 모든 놀이기구가 게임을 하라고? 대박 이거 뭐야? 레이스 카트? 파크가 더 필요해 우와 전부 다 해야돼? 왜? 이거 오오 괜찮은 괴물아 취직했나? 아니 저 사람 여기 취직했나? 아니 저 사람 여기 취직했나? 안 마주치는 게 낫겠지 오케이 롤러코스터가 좋다 가자 그치 여기는 빌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네 웃기지 않아? 아니 도시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도시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왜 빌런을 좋아하는 거야? 내 집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이기주의 개쩌네 응 어차피 내 집 부서진 거 아님? 개멋있네 이런 건가 본데 앞자리야? 어 롤러코스터를 저렇게 탄다고? 앞에서 으아 와 불꽃놀이까지 아주 기가 막히고 가 야 왜 이렇게 느려 이게 뭐야 살 보다 긴데? 되게 좋아한다 불꽃놀이 예쁘네 바퀴 돌았다 되게 좋아하네 되게 길다 저 좁은 곳에 엠제이 되게 좋아하는데 헌트볼을 들면 손에 드는 거 아 맞네 바로 인식은 안되네 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내려 손 내려 와 근데 롤러코스터 앞에가 너무 문짠데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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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잘해야 될텐데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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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거나 망치로 내리치기? 아 이걸로 하자 바로 해야지 그렇지 바로 해야지 갓게임입니다 아니 해리 이거 능력 조절 못하는데? 큰일 났다 기가 호장난다 아니 이건 슬슬 증조가 온다? 슬슬슬 증조가 온다 아 치솟치솟 아 이게 마지막인가보네 이거 굳이 전부 다 안해도 되긴 하나보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아 두더지 게임이다. 와 이걸로 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맞을라. 약간 움직이는게 영 부드럽지가 않아서. 이걸로 움직여야겠다. 그냥 채우면 되겠는데? 잘하네. 아 이거 조정하기 너무 어려워. 조정하기 너무 어렵다. 다른거야 되겠어. 뭐 있을까? 관람차 빼고? 문어. 문어 타보자. 문어 문어. 문어 타자. 이거 내 삶의 최고일 날이야. 하리? 저 역시. 이번에는 생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생일을 할 수 있을까? 저의 생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것 같아. 너의 생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게 뭐야. 이 정도면 탄거겠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게요. 안전장치가 없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없네. 안녕. 나가기가 떠있는거는 일단 어떻게든 된다는 소린데. 이게 탄걸로 인식은 된다는 소리네. 이게 탄걸로 인식은 된다는 소리네. 이 쪽에다. 이쪽에다. 아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나도 머리띠 하고 싶은데? 어 이건 뭐지? 아 그 높은거 그건가? 아 그 높은거 그건가? 아 그 높은거 그건가? 저한테 너무 귀엽다. 아. 하앗. 하앗. 와. 바지 지리겠는데? 야 이 바지 오줌 지리겠는데? 야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지금. 너무 높은거지.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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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공포증은 못하겠는데. 하앗. 하앗. 배경은 좋다. 어. 어. 이건 좀 무섭네요. 헉. 천천히 돌아서 다행이지. 실제로는 빨리 돌껀데. 어. 그냥 3끝. 다음.. 농부? 농부는 뭐지? 경준받기 어이 뭐야 이거? 이 독가스 뭐야? 아 반대로 돌아가야 돼? 이 독가스 뭐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깨빵 죄송합니다 쏘리쏘리 이건 뭐야 쓰러트리는 건가 보다 20불벅을 썼는데 예아 예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런 건 나한테 너무 쉬워 이지 이지 이정돈 껌이지 농부다 아 나도 농구 잘하는데 뭐해 뭐해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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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리나 갑자기 혼자서 뱅글뱅글 돌아 난 안 눌렀는데 난 안 눌렀는데 세 번 나오면 되네 세 번 나오면 되네 이 정도는 쉽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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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이지 이지 이 정도는 쉽지 이지 이지 자 다음 다음 뭐 있어 저쪽이야 저쪽이야 이거 타면 되네 이거 타면 되네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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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 되게 작은데 사람은 진짜 많다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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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경품 받자 어느 쪽이야? 아 30, 여기 0인가 봐 경품 주세요 우리 다 탔어요 어? 어허 이거 쓰자 이거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아 나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래야 가질 수 있는 거였네 나이스 사실 저 머리띠가 더 갖고 싶었는데 남자는 머리띠 없나봐 난 머리띠 하고 싶었는데 어느 쪽이니 발람차 쏘리 쏘리 아잇쏘리 어 뭐지 이건? 아 헤일리가 그린 거야? 대박 와 역시 헤일리 재능이 있어 그림 완전 잘 그린다 어우 계속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뛰어만 다니려니까 답답해 죽겠네 어우 느려 너무 느려 좀만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 됐다 오케이 친구가 눈치는 있네 헤리가 눈치는 있네 오 근데 관람차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오 너무 떨려 있어 너무 떨려 있어 그니까 안전장치 없어 아 저런 어 과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000불명이 되어있어요. 다른 소식을 읽어야 해요. MJ 좀 더 배워야 되겠어. 저런 남자친구 부럽다. 늘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꼭 부럽다! 부럽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옷이라도 좀 제대로 날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모자래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우 나 진짜 잘생겼다 안돼! 피 흡해야 돼 피 흡만 좀 하게 단순하게 싸우겠습니다. 피 흡을 해야 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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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다 던지는 거니 아이고 아이고 스킬을 쓰게 스킬을 처음부터 써야 되겠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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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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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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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손을 묶어라 오 차 미친 개빨라 아 뭐야 뭐야 쫓아가야 돼? 싸워야 돼? 우리 둘이 다 죽는다 우리 둘이 다 죽인다 우리 둘이 다 죽인다 아우 야 잠깐만 아.. 제법 아우..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8등 녀석부터 처리 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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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하나 있는데 빨간색? 빨간색 표시 아 저기 있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아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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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 대신 안죽었어? 아우 안보여 안보인다고 안보인다고 이 거지같은 아 아니 뷰가 가려졌어 어딨는지 알겠는데 어디있는지 알겠는데 라이븐스 군 스쿼드 아 아 아 아 모자 벗겨졌어 아 너 때문에 모자 없어졌잖아 아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죽어라 됐다 아 아 아 아 베베베 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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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아 안돼 저 녀석을 끌어오면 안돼 아이고 와 미치겠네 저 멀리 있는 녀석 끌어오면 안되는데 어 불쪽으로 가면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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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멋대로 돌아가는 거 개 박칫 아야 아 아 으 으 아쉬워 아쉬워 아우 안되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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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나라의 장면이요. 그 사람을 걱정할 수 있을지. 이 나라의 아픈 조긍을 하신다. 이 나라의 아픈 조긍을 하신다. 이 나라의 아픈 조긍을 하신다. 그냥 가게 하신다. 그녀의 사회에서 환경을 하신다. 이 나라의 아픈 조긍을 하신다. 나의 삶을 막아났다 스크로피언을 죽였다? 당연히 없어 불을 열어줘다 스파이더를 꺼내줘다 스파이더를 꺼내줘다 아! 아 진짜! 빡세다 빡세! 어떡해 어떡해! 아! 와 진짜 미치겠다 개무서울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밑에 걸로 눌렀지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저만큼 누를 수가 없어 아니 이게 그만큼 빠르게 누르기가 안 된다 네모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뻑뻑해져 저것만 나오면 엄청 뻑뻑해져 살살 누르지도 말고 세게 누르지도 말라고 으흑 으흑 murimin Uzz GOO 으아 윙 으아 안 열려... 어떡해... 나온다... 이거 해리가 갚아보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맞네... 더 웃지 않았다... 저 카메라 뭐야? 저 방송 카메라 뭐야? 공수사 안 찢어진다... 잠시만요... 아... 우리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서로 통성명 해야지... 저의 치료는... 도둑코너가 어떤 그런... 자신의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알았을 때... 저의 의미가 없었을까... 저의 의미가 없었을까? 저의 의미가 없었을까? 헉! 설마 또...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영웅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가... 그런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가... 그렇게 영웅 심의 불타는... 영웅 심의 불타는... 야씨 내가 득의 영웅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안 돼... 진짜... 나? 치... 귀찮게 됐네...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영웅이 돼야 돼... 영웅이 돼야 돼... 뭐였지? 어... 내 친구의 해리 기억나요? 응? 그는 그는? 왜? 진짜로... 깜짝이야... 그는 그는... 그는... 오! 그는 해리야! 가야 돼!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하! 스윙바이! 맨! 그는 그는 몇몇을 말했지? 아! 이제는 저런 농담도 하다니... 자...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죠! 하고... 이때는 아까...